자 이번에는 18번째 사무계획에 이어가지고 사무조직입니다. 사무계획을 하고 우리가 조직화를 한다고 했죠. 사무조직화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은 사무조직의 중요성은 업무의 흐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가 있고 직무 간의 갈등을 막을 수가 있대요.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각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와 연결시켜서 직무 수행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답니다. 사무조직화의 원칙에는 얘네가 이제 또 각각 구분해서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목적의 원칙. 조직화는 이유와 원칙이 뭐냐 이거죠. 목적의 원칙.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기능화의 원칙.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명령 일원화의 원칙. 중요합니다. 명령을 한 곳에서 해야지 선장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런 내용이고. 책임 권한의 원칙. 각 계층이 할당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고요. 권한 위임의 원칙은 권한을 가능한 실시계층에 가깝게 위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각각 업무 분담마다 우리가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부장님 혹은 팀장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결제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권한 위임을 실시하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전문화의 원칙. 구성원은 전문화된 활동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통솔범위의 원칙. 일정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의 수와 조직의 수는 일정한 통솔범위 안에 들도록 해야 되고 통솔범위의 결정 요인에는 감독자 능력과 근무 시간의 한계 업무의 성질, 직원들의 능력, 조직의 전통, 조직의 규모, 지리적 조건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통솔범위를 결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사물을 조직할 때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라인 조직도 있고 스텝 조직도 있고 라인 스텝 조직도 있고 위원회 조직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또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라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상위자부터 하위자까지 명령이 수직으로 전달되는 것들. 보통은 우리 군대가 이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딱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그러지. 참모총장이라고 하나요. 참모총장이 있고 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게 되겠죠. 장점은 전체의 통일성과 질서가 유지되고 책임과 권한 구분이 명확하다. 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고 하위자의 조정이 가능하대요. 소기업에서 아주 경제적인 형태가 됩니다. 단점은 상위자가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조직 구성원의 의욕과 창의력이 저가될 수가 있고 독단적인 처사에 의한 폐단을 면하기 어렵고 전문화가 결여된다. 우리나라가 약간 좀 이런 경향이 있죠.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하나의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각 부분에 의한의 유기적 연결 조정이 어렵다. 스텝 조직은 얘네는 라인 조직의 어떤 전문화 결여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약간 변형된 거죠. 그래서 모든 업무가 기능별 담당자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수행이 되고 기능식 조직이라고도 한대요. 각 조직원은 부서의 상사가 아닌 진행 중인 업무에 따라 각각 다른 감독관 통제를 받는데요. 프로젝트 팀을 꾸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 유리하대요. 조직 구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보다 좋은 감독이 가능하고 교육 훈련이 용이해서 전문가 양성이 쉽고 작업의 표준화가 가능하대요. 단점으로는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책임 전가가 가능하대요. 내가 어떨 때는 이 팀에 갔다 저 팀에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때마다 또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경영 전체 조정이 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혼합해 가지고 라인하고 스텝 조직을 혼합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라인 조직의 지휘 명령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문화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텝 조직을 절충시킨 사무조직 형태래요. 얘가 이제 자주 출제되고요. 직계참모 조직 또는 에머스신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인 스텝 조직이 직계참모 조직과 에머스신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은 말이라는 거. 장점은 업무 집행에 전념이 가능하고 지휘 명령 계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대요. 전문가 활용으로 직무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의사결정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된다. 단점은 명령 계통과 참모 계통이 혼돈이 유발할 수가 있대요. 라인 부분에서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휘사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냥 아실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아 그게 이렇게 명칭을 하는구나. 이렇게 위원회 조직은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집단 토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무조직 형태다.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조직에 가깝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원회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된다. 사무집중화와 분산화. 그럼 사무를 집중하는 것과 분산화하는 것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집중하라는 것은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조직 내 별도의 사무전담부서에 관리자를 두어가지고 사무관리 업무만 전문적으로 모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라고 한대요. 장점은 사무처리 기능이 전문화와 기능별 인력을 양성할 수가 있고 제한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사무에 요구에 따른 인원의 육성이 용이하대요. 작업량의 균일화가 가능해서 사무량 측정이 용이하대요. 또 감독이 간단해지고요. 단점은 모아놓다 보니까 머릿속에 기어를 그려보세요.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대신에 부서별 중요성이나 긴급성이 반영되지가 않고 사무전담부서와 작업을 주고받으면서 지연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 각 부서의 비밀 유지가 좀 어렵게 됩니다.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 분산화죠. 회사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분산화를 하게 되면 부서별로 사무관리자를 두는 조직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사무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떼어놓다 보니까 사무량 측정도 어려워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인 조직의 지휘 명령의 통일성은 유지하면서 전문화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텝 제도를 절충시킨 형태로 에머스신 조직이라고도 하는 거.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직계참모 조직이 나왔습니다. 라인 스텝 명령이죠. 명령을 합니다. 조직이죠. 라인 스텝 조직이 되겠죠. 다른 말로 직계참모 조직. 또 다른 말로 에머스신 조직. 다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조직의 일반 원칙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개통이 설정돼서 그 책임과 권한이 완전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할당된 직무는 충분히 많아야 하며 책임이 상호간 중복되어야 한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죠? 직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위임. 아니죠. 이중위임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나 조직의 수는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제한이 있지요. 맞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경영 조직의 형태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라인 직선 군대 스텝 조직. 스텝이 아니겠네요. 사무작업의 분산화와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작업 시간 거리 운반 등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사무작업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사무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분산화하게 되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무의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19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